형님. 어구 쌍파랑 형님 빨리 와. 어구 쌍파랑 형님 빨리 와. 아 그래. 형님. 아 광가 광가. 안녕.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. 우리 집 갔다 빨리 와. 그러니까 저 잘못 온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들어와. 그러니까 저 잘못 온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들어와. 이거 뭐야. 아. 오? 어. 술 먹어서 그렇지. 맞아요. 안녕.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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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. 둘이 막 도플갱어라는 말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. 네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. 뻑하면 나와요. 뻑하면. 왜 저 살 너무 많이 찌지 않았어 형님. 아니 안 찼어. 술 먹어서 그렇지. 맞아요. 안녕.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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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. 안녕.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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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. 어머 어쩜 저렇게 닮았냐. 너가 여기서 서열 형님보다 높은 친구구나. 서열 1위지. 형님. 이분이셔 이분. 아우 귀여워. 귀여워. 아유 귀여워. 이거 뭐야. 이거 저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오래 전부터 먹는 건데. 다이어트요? 네. 좀 드시고. 다이어트. 다이어트? 저 다시 살 빼야 돼가지고요. 이거 진짜. 살이 좀 찌긴 쪘나? 아니요.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70kg 찍었어요 지금. 지금? 네. 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요. 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이거 응가도 잘 나와가지고요. 아. 젤리 같은 건데. 알아 알아 알아. 이거 저 이거 먹은 지 한 3년 됐어요. 계속 응가 싸. 아니요. 조금만 드셔도 돼요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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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안돼 먹먹아 너 이거 먹으면 계속 응가 싸. 우리 기복이도 이거 엄청 좋아. 이름이 뭐죠? 뭉치. 뭉치. 뭉치야. 뭉치야. 도망가지. 나는 사고 뭉치야. 나는 사고 뭉치야. 나는 사고 뭉치야. 아유. 아 형 근데 진짜 저. 뭉치 망치 뭉치? 오랜만에. 응. 형님 오랜만에 뵌다. 네 저 살 빠졌을 때는 형님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눈 쌍가 버리고 그래서 네 머리도 이러면은. 어 오태식이. 어 진짜? 어 오태식이. 어 오태식이.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는 형님하고 그럴 때 제가 형님 덕도 많이 보고. 왜? 제가 매번 뭐 할 때마다. 어 해바라기 그럼. 어 오태식이. 그리고 김병호 형님 맨날 흉내내거든요. 흉내내요? 어 오태식이. 이래서 내가 직접 나섰어야 됐는데. 아 오락폐 사장 오락폐 사장. 진작 내가 내 손으로 정리했으니. 맞아요 맞아요. 친절한 금자씨. 아 이거 진짜.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.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 겁니다. 금자씨 이것 좀 먼저 드세요. 하하하하. 진단배예. 하하하하. 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닮았네. 형 엄청 꼼느미남이었어. 하하하하. 자.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거야. 오 오. 인상이 엄청 센 것 같은데. 고등학교 때마다 비슷해. 오 오 이거 이거 저랑 완전. 우와 저도 이런 머리 했거든요. 긴 머리 옛날에. 네 저도 긴 머리 좀. 머리 길르고. 너 아니야? 이게 이게 저랑 진짜 닮았죠. 넌데. 이 사진이. 머리. 이렇게 올빼두면. . 하하하하하 Environment. 도둑 준비olate. 여태식이. 오 달맞네. 가슴아 너 뭐 마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. 차 한 잔 마실까요? 네 네 네. 무슨 차? 좋아요 차. 뭐유차? 차 한 잔 일단 줘야지. 여기 보면은. 맞아 맞아 병호경님 홍기랑도 뭐 찍어. 맞아 맞아. 진짜 바쁘셨어요. 진짜 바쁘셨어. 오. 오, 이게 신세계다. 와, 강동원 형이랑도 정웅인 형도 있고 광규 형도 있고. 야, 대한민국 스타들하고 다 찍었네, 이 형이. 야,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집에 오면 이런 사진이 있는데 나는 가족들하고 이런 사진이 많거든? 그런데 이 형은 가족을 별로 안 좋아하나. 어? 맞아, 형님. 그런데 이 형은 가족을 별로 안 좋아하나. 맞아, 형님. 형수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네요? 결혼사진은 어디 있어요? 따님. 머릿속에 있지, 내 머릿속에. 아니, 보통 오면 여기나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이 있는데. 형은 왜 가족들이 없어? 가족 있지, 왜 없어. 아니, 사진이 왜 없어? 가족만 있으면 돼서. 여기 혼자 살아? 사진까지 필요해? 혼자 살아, 이씨. 형이 별거 중이세요? 야, 야, 야. 야, 너 그래. 여기 혼자 따로. 나와, 이씨라. 앉아, 차 좀 마셔라. 아니, 이거. 둘이 뭉쳐졌어. 형이 그러면 형수님이랑은 지금 따로 살고. 따로 살고 있어. 따로 살? 따로 살지는 뭘 따로 살아. 같이 살지. 누가 그래? 짱크래님이. 형 방은 저기고 형수님 방은 저 방이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야. 여기서 안 만나잖아. 여기서 만나지. 형수님이랑 만나. 형수님이랑 여기서 만나. 여기. 판문점이에요, 여기? 말도 안 돼. 여기서 만나. 이 자리가 누구 자리야? 여기 자리 우리 집사람 자리지. 형 여기야? 아니지, 형 여기지. 우리 큰 딸이지. 큰 딸. 큰 딸. 큰 딸. 뭉치. 뭉치 위에 앉을 거고. 위에 있고. 형은 어디에 앉아? 나? 나는 앉을 데가 없지. 여기 앉아있지. 여기 앉아있지. 어, 너무 슬퍼. 어떡하면 좀. 사위 그런 얘기는 뭘 따져. 형 뭉치 좀. 뭉치 어디 있어요? 좀 불러봐봐. 뭉치. 뭉치, 뭉치. 뭉치, 뭉치. 뭉치, 뭉치. 뭉치, 뭉치. 뭉치, 뭉치. 뭉치. 뭉치야. 뭉치야. 형. 뭉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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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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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벗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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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다. 뭉치야. 형. 뭉치야. 동물이 아래 나보다 서열이 낫구나라는 걸. 동물이 아래 나보다 서열이 낫구나라는 걸. 야, 아까부터 혼자만 뭉치야. 뭉치야, 이리 와. 뭉치야, 이리 와. 오 간다고, 간다고! 은신아야! 은신아야! 목쿠스! 형 강아지 아니죠? 예민 individuals! 채야! 벽채야. 아유 어떡해. 엄마야. 차 다 마셨느냐? 한 잔 더 줄게. 뜨거워서. 아니 다 마셨는지 하고. 내 집 같지가 않아요? 난 이거 어차피 남의 집이야. 어차피 나 전세인데 뭐. 남의 집이지. 자가가 아니라고. 원래 자가였다가 자가가 있다가 다 이렇게. 왔다 갔다. 왔다 갔다 하다가. 월세도 살다가 전세도 살다가. 바람도 불고 이제 이렇게. 뭐 어따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건 없잖아. 아이 그런 걸 많이 당했지. 어머 어떻게. 그래서 집에서 서열이 낮은 거야. 그런 거 뭐 돈 불러 못 받는 거 보증보증사기. 보증을 써줬어요?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. 많이 썼지. 아이고. 우리 엄마 아빠가. 가족이랑도 보증 서는 거 아니랬는데. 그거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거야. 저 웃는 게 왜 이렇게 웃는 거 같아. 그 저기. 저도 여지기저기 빌려준 돈은 엄청 많은데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. 그래? 이 시간 받을 생각은 있어? 있죠 당연히. 미련이 있는 거네. 그런데 그쪽에서 줄 생각이 있어? 있어 보여? 줄 생각이 있으면 진작 좋겠죠. 없어 보여. 그러면 너는 미련을 버리는 거야. 형은 버렸어요? 난 버렸지. 난 버렸지. 그러니까 집에서도 형도 형을 버린. 아 미치겠다. 형수님. 왜? 아니 아니야 그거 없어. 형수님 돈을? 어 아니야 아니야. 형상이나 모아둔 돈을. 아니야 아니야. 그쪽 형수님 쪽 아무도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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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놓은 돈은 그랬지. 적금 내가 본 거는 그랬지. 적금 내가 본 거는 그랬지. 그걸 깨서 해줬어? 적금을요? 아 진짜? 10년 보았나 그거? 그걸 깨서 해줬어? 우와 어떻게 해. 그걸 깨서 해줬어? 어 독금은 좀 짜놈. 누구를? 미국 가 계셔. 그분이? 응. 연락은 돼요? 아이 어떻게 연락이 돼. 어? 연락이 안 되지. 누군데? 친구야? 아닌데 내가 선배지. 아는 동네 선배지. 뭐 어떡해. 와 10년을 접근 든 거를. 그렇지. 왜? 아니 뭐 왜. 불쌍한 척. 아니 뭐라고 그냥 그때는 다 그랬어. 아 그 결제를 해줄 게 있는데. 그 형이 조금만 사업을 했어. 아 결제 해줄 게 있는데.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후에 주겠다고. 우와 10년 적금 부은 걸 깨서. 야. 근데 그분 지금 잘 살고 있죠? 모르지 난 소식을. 알아봐 좀. 간단하게 밥 먹을까? 밥에다가 형님 있는 밑반찬. 밥에다가 알았어. 형님 집에 있는 밑반찬.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.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.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. 그럼 뭐 도와드릴까요? 내가 저렇게. 일어나야. 일어나야 되겠다 야. 저희도 일어나. 앉아있어. 앉아있으면 뭐해 우리가. 앉아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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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? 차릴 줄 알아? 아 내가 차려 온. 아이 정말. 맨날 저렇게 혼자 차려 먹어? 아 혼자 라면 끓여 먹나 봐. 야 저 형 집에서 혼자 차려 먹나 봐. 바보. Tumbämän. 해짜. 어허허허허허허하. 그러다 보니까. 이런 생활을. 적금을 깨서 그걸 빌려줄 적은.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. 지나간 얘기다 다 잊어버려. 지나간 얘기다 다 잊어버려. 귀가 엄청 밝으시네요. 여유가 있어. 우리 지금 뭘 먹을지 몰라. 옛날에 딸 둘이고 우리 아들 둘이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둘 같이 결혼을 시키는. 겹사돈 겹사돈. 겹사돈. 겹사돈 겹사돈. 겹사돈 겹사돈. 겹사돈 겹사돈. 겹사돈 얘기도 막 장난으로 하고. 진짜 워낙 친하시니까. 그런데 저는 아빠를 매일 보니까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결혼한. 와 그치 왜냐하면 비운. 저는 저 닮은 자식을 너무 보고 싶어요. 당연하지. 그럼 진짜 돌아 이렇게.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을 거야. 영무비 형 닮았겠지. 영무비 형 닮았겠지. 아 애가 태연아. 눈 짝이고. 태연아. 오 아빠. 아빠 우유병 하나만 놓고 가요. 아이고. 아이고 오 선생님. 형 밥 간단한 거 주신다더니. 아니 진짜 형 진짜 반찬하고 밥만 줘요. 반찬하고 밥만 줘. 반찬하고 밥. 밥 이외에 없다. 아이고 아이고 형 형. 야 야. 받아. 진짜 밥 가져왔네. 야 밥 먹어. 밥 세게 잘 먹는데. 오 밥 많이 주셨네. 뭐 저희 도와드릴 거 없어요. 이거 반찬 날라 반찬 반찬. 반찬 좀 날라. 먹방에 퍼놨어. 어 맛있겠는데. 퍼놨어 퍼놨어. 너무 푸짐한데요. 퍼놨어. 형님 소세지 없어요? 어 소세지. 소세지 미안하다. 어? 아니야 그쵸. 아유. 나 집밥 너무 먹고 싶었는데. 그래? 저는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. 잘 먹겠습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 형님. 형 이거를. 드셔. 감사합니다. 저 집밥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안 먹겠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저는. 먹어봐. 파김치. 파김치 너무 좋아하는데. 이거 먹어보자고. 난 고기. 가윈이 좋네. 맛있다 이거. 맛있는데. 앞으로 그럼. 형도 하와이 남이야? 하와이 남이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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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와이프랑 있고 싶은 남자. 아 그게 하와이 남? 형 난 하와이 남이야. 에이. 진짜. 근데 보통은 저렇다는데 결혼하면은. 집에 들어가는 게 일이라면서요. 그래서 동협이 형도 맨 스케줄 늘리는 게. 나오는 게 휴식이라고 그러던데. 하하하하. 말도 안 돼. 하하하하하하. 지방 자는 건 좋지. 왜? 집을 안 들어가니까. 진짜 좋아? 아니 그 형 우리 그 사각 찍을 때 좋아했겠네. 지방 끝나갈 수 있잖아. 그럼 그럼. 지방 끝나갈 수 있잖아. 아 진짜 웃음이잖아요. 맨날 합천. 마산. 아우 난 너무 싫은데. 하하하하. 너무 좋던데. 좋았잖아. 난 안 좋았어. 빨리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. 아 그랬어? 야 이거 개무치 먹어봐라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밥 때문에 무슨 계무칭이야. Mur own guy. 먹어 봐. 응. 어떻게 결혼했어요?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면 먹어 갈 거야. 밥 먹어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누가 먼저 연애, 연애 몇 년 하셨어요? 나 연애 안 했어. 그럼 뭐 했어? 중매야? 어, 중매지. 오오. 그 당시 때 형 연극하고 막 이럴 때 만난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형수님도 하셨어요 연극? 아니요, 우리 집사람은. 뭐 하셨어? 왜, 우리 집사람은 저거. 프로포즈. 디자인, 디자인. 오, 디자인. 오, 디자인. 가만있어 봐, 중매는 누가 해줬어? 미국 간 사람 아니야? 미국 간 사람 아니야? 와...